아 오늘은 어 요 치오남치킨의 깐풍기 치킨이구요 여기서 떡볶이도 같이 파는 거든요 세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치오남치킨을 주문한 이유는 그 뭐 되게 유명한 유튜버 분께서 이 치킨이 코날두가 공을 몰다가 공을 뺏긴 맛이라고 그러시길래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아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고 하여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깐풍기 치킨이요 순살이고 간만에 순살 빼있는 치킨 먹다가 그리고 오늘 1등으로 오신다 펭수펭님 음 맛있네 호날두가 슛을 넣은 맛인데 괜찮은데 깐풍기 맛이 좀 지나면서요 치킨 순살 후라이드 양념치킨같은 그런 맛 나는데 맛있데 매운맛도 적당하고 음 아 괜찮은데요? 맛은 맛있네 어 맛있어 하여튼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떡볶이 떡볶이는 요 햄이 들어가 있어가지구 떡볶이는 약간 배달 떡볶이랑 그 끓여놓고 파는 떡볶이잖아 학교가 떡볶이 중간 맛 맛있네요 음 비엔나드가 들어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씹는 맛이 있다고 했나? 맛있네요 난 다 맛있데 둘다 치킨도 맛있구 사이드도 맛있구 음 음 하여튼 호쿠 샤이르님은 대기업 이직 성공이니까 이제 집에서 잔치하겠구만 축하합니다 살짝 매운 깐풍이 같은 느낌인데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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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제 감칠맛 나게 맛있게 먹고 불맛도 나는데 이 소스에 떡볶이 떡 볶아서 팔아도 기름떡볶이처럼 그런 맛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하니까 호크샤링 대단해 요즘 그냥 일반 알바짜리도 되게 부족하다는데 동 햄님 하구요 매콤하고 하면서 좀 새콤한 것도 있고 매콤 새콤 달콤 지금은 비 안 오는데 오늘은 서울 비 많이 안 왔어요 아 왜요? 매움은 안 돼? 근데 그렇게 안 매워요 신라면 정도? 신라면보다 덜 매울라네 집안의 아이들 때문에 매운 걸 못 드시나 아 맛있다 떡볶이도 맛있고 아 맛있다 떡볶이도 맛있고 아 따님이 이렇게 매운 걸 잘 못 드시나보네 어쨌든 살짝 매콤하고 요거는 조금 맵다 요거는 조스보다는 덜 매운 것 같은데 약간 매워요 약간 아 체온 사라졌어요? 저는 어 이 동네에 얼마 전에 생겼나봐요 뭐 신귤 막 떠 있던데 meant 맛있다 콜라도 좀 먹을게요 콜라도 좀 먹을게요 좀 더 들어가요 더 맛있게 또 먹어요 콜라도 맛있게 먹어요 빵이 따뜻한 맛 맛있게 먹어야지 둘 다 맛있게 먹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약간 좀 색감이 좀 그렇긴 한데 맛은 이제 다르죠 완전. 색감은 이제 허니콘 맛이 비슷하네. 아 맛있다. 이거 내돈내산이고요. 너무 궁금해서. 호날두가 공차다가 공 뺏긴 맛은 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음. 동혜님은 웃는 거 보니까 뭔지 아시는구만. 너무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호날두가 뺏겼네.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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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근데 코인노래방에서 예전에 코로나 훨씬 전에 노래 한거 올렸더니 목에 마취약만 아 곱창 있을걸래 아마? 내가 자세히 못봤는데 전 있었던거 같애 뭐 닭발 뭐 이런거랑 근데 어쨌든 전에는 인제 피자나라 치킨몽쥬가 그 다른 어 총 뭐 그 유튜버 bj 그건 떴잖아요 이것도 치오남도 그러지 않을까 치오남도 꽤 떼지 않을까 아 바로 바로 대략 바로 바로 채팅이에요 아 G102님 맞습니다 정말 궁금했어 호날두가 공 뺏긴 맛은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저는 맛있거든요 진짜로 광고도 아니고 내돈내산인데 호날두가 꼬리 사는 맛인데 뺏긴게 아니고 서유지님 맞구요 이게 깐풍기 치킨인데 깐풍기 소스 맛 나면서 순살 치킨 같은데 양념에 이제 버무린거잖아요 근데도 바삭바삭한것도 좀 있고 배달해가지고 왔는데도 닭고기에 뭐 잡내가 하나도 안나고 맛있는데 아 문어 한마리 어 문어 맛있데 치오남 치킨 이름이 아 쓰여있죠 요즘 요즘 대세여 치오남이 호날두가 공 뺏긴 맛이라고 아니 카메라는 그냥 로지텍 다들 쓰는거 근데 요즘 뭐 트위치 여캠? 여캠들은 막 어우 막 미러리스트 막 그러더라구요 막 렌즈 막 바꿔갖고 막 뒤에 막 아웃포커싱 되고 막 그런거 쓰던데 흠 흠 흠 흠 흠 흠 다리살인가요? 다리살하고 가슴살도 좀 섞인거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리살은 확실히 있는거 같고 여튼 제가 먹어본 바로는 저도 나름 뭐 치킨 많이 먹었다가 많이 먹은 사람인데 호날두가 호날두가 슛을 넣은 맛이에요 뺏긴 맛은 아니에요 절대 아마 그분은 그냥 방송이니까 좀 웃길라고 그런거 같은데 그랬다가 이제 좀 맛있어요 근데 그 가맹점주 뭐 인터뷰 들어보니깐 뭐 가맹점주한테 20만원씩 거뒀다는데 그 20만원 나한테 줬어 봐 나는 그냥 바로 바로 매장가서 차려야겠다 내가 진짜 매장가서 먹어 이거 다큐를 찍었다 다큐를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 악이기는 없었던거 같은데 웃길려고 웃길려고 드립을 친거겠지 근데 좀 이렇게 좋게 좀 좀 포장을 해서 재밌게 드립을 쳤으면 더 좋았을텐데 안타깝죠 흫 와 나한테 6천만원이면 그냥 1년 내내 그냥 1년 1년 내내 일주일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영상 맨날마다 자랑했다 물구나무 더 물구나무 더 설 수 있어 나는 매장가서 6천만원이면은 나는 매장가서 물구나무 설 수 있어 물구나무 더 치킨 먹을 수 있어 진짜 6천만원이면은 방송하다보면은 사실 채팅창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웃고 막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없대요 그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드립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제 그런거 넘었지 한참 한참 했으니까 그러는거에 안 휩쓸리는데 근데 뭐 그분도 오래 했잖아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깐 그 분이 더 오래 한 것 같은데 나보다 근데 왜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런적 있었어요 예전에 그니까는 아 6천만원이면 물구나무 서서 치킨 당연하지 그거는 그거 해야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저도 아니고 그 이제 예전에 흉가체험 할 때 그때 좀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뭐 흉가체험 하면은 막 몇백명 보고 또 많이 보면 막 막 천명 넘어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채팅창이 막 뭐 하라고 막 올라오잖아 막 부추기잖아 사람을 자기네 재밌자고 그런거에 이제 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나는 안 넘어가지 나는 그냥 이런거 하죠 막 아 왜 안 들어가냐고 욕하면은 딱 들어가려다가 딱 여러분들 저기 뭐 나를 욕하는 사람 닉네임이 홍길동이면 저 홍길동님이 저를 욕해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저 홍길동님이면 까주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막 몇백명이 단합해야지 막 그 사람 까고 하하하하 아 근데 묽은하무 서점을 먹으면 먹토가 안 하고 싶어도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먹다 이제 넘길 때는 이제 음식의 중력이 중력을 거슬러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어쨌든 보통 치킨집이 이제 여기도 치킨이 메인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메인은 맛있고 이제 좀 부가적인게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떡볶이도 맛있어요 진짜로 괜찮은데? 하여튼 치우나면 여기도 되게 잘 될 것 같애 하하하 좀 엉뚱하게 이제 한번 시켜볼 거 아니야 궁금하니까 대체 호날두가 공 뺏긴 맛은 어떤 맛인가 저도 궁금해서 시켜봤으니까 근데 조미야 먹으니까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러면 당연히 맘에 들면 또 계속 시키겠죠 가격도 저렴하던데 아 예 괜찮아요 가격도 저렴해요 위에 무슨무슨 두마리칭 있죠 그런데랑 별채 없는데 아유 테이크아웃 하면은 뭐 2,000원 할인 것 같던데 전단지 보니까 전단지 보니까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는 치밥 하기에도 좋고 순살에 느끼하지 않은 깐풍기 소스 덕분에 치밥도 치밥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 쫄깃 차가운 마霧 표현이 좀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코날두가 공 뺏겼을때만? 확실히 유튜브 황제라 그런가 드립은 웃긴 웃기네요 코날두가 공 뺏겼을땐 마시라니 어떻게 그런 생각했지? 대본 있는건가? 코날두가 맛있네요 거의 다 먹었네요 코날두 먹었다 이제 여러분 저도 시원함 먹었으니까 저도 좀 구독자 올라갈까요? 제목에다가 그분 닉네임 써야더라 그러면 아 사람들 많이 마실까? 나는 뭐 그분을 비판하고자 뭐 그런게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시킨거에요 정말로 표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대표적인 표현이 그 호날두가 공 뺏긴 맛하고 사이드가 맛있는 치킨 뭐 이러고 표절 육단이었나? 표절 육단은 왜 나온거야? 나도 뭐 잘난거 없는데 뭐 내가 뭐 누구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맛이 궁금해서 어? 저런 치킨 있었나? 배민 검색해보니까 딱 있더라구요 마침 저희집 사는 데까지 배달되는 지점은 얼마 안됐나봐 오픈한지 신규 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래갖고 타이타닌 봤구요 둘러보다가 순살 치킨은 먹방 안한지 좀 됐고 깐풍기 치킨은 많이 안팔잖아요 그죠? 보통 뭐 해봐야 뭐 양념치킨 매운 양념 마늘간장 뭐 이런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 황민이 그 신상질문 안받습니다 워낙 신상질문은 많이 받아서 500차례 맞나요? 뭐 찾아보면 있겠죠? 뭐 찾아보면 있겠지 아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중에 그 타이는 지옥이다 그 드라마 보신거 있어요? 원작 만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게 드라마로 나왔는데 드라마 못 봤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막 드라마 같은거 하면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잖아요 방송국에서 영상클립이라고 했고 재밌어 보이더라구 재밌으면 정주행을 할까 하얀건 뭐지 치즈인가요? 치즈로 넣으셨나? 케첩 슬라이스 치즈가 모르겠네 어때요 킹섬이 재밌어요? 킹섬이 재밌어요? 흠 아 그래요? 음... 좀 봐야겠다 음... 음... 네... 마래 형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호날두가 공 뺏긴 맛이라... 그게 바로 그 치킨 아 맛이 저도 궁금해서 한번 주문해봤는데 저는 맛있어요 너무 배부르다 이제 남은 떡볶이 다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저 괜찮은데요? 맛있는데?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가격도 뭐 가격도 괜찮고 맛도 있고 그 타인은 지옥이다 그 드라마가 임시환이 주인공이던데 임시환은 가수 출신인데도 연기 잘하더라구요 아이돌 출신인거 모르면은 다 배우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아 예 그냥 처음부터 연기 잘하던데 아 place 아 아 아 아 아... 아 배붙다 이 떡볶이는 좀 식으면 맛없으니깐 떡볶이 먹고 치킨은 뭐 식어도 전자레인지도 훨씬 맛있다 오 배불러 오 치오남치킨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호날두가 골을 넣은 맛이에요 공을 뺏긴 맛이 아니고 너무 맛있습니다 많이 주문해서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 돈 내돈내산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